성대모사, 어느 분이 가져가시겠습니까? 근데 많은 친구들이 약간 뒷툼해하는 게 두려워하거든요. 사실 이 부끄러움을 깨줘야 성대모사가 자연스럽게 나오면 속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거를 깨야 돼요. 이천 씨, 갑니까? 네, 깨보겠습니다. 오케이! 예이, 보여줘. 누구 성대모사 가실 거예요? 임창정 선배님 선배님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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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어떤 노래죠? 노래가 아니에요, 영화 한 장면. 어, 진짜? 대박. 임창정 선배님께서 깡패 건달 역할을 나오는데 맞아요. 그 부분을 해보겠습니다. 알지, 얘들아? 어어어. 어, 뭐야. 영화 같네? 너 어디서 좀 놀았니? 어. 싸우게? 들어와. 아, 근데. 야, 근데 자신감 엄청나네. 너무 좋다. 이게 좋아. 어, 다음 거. 다음 거. 김재동 선배님. 오오오오오. 김재동. 보여줘, 보여줘. 따옹! 안녕하세요, 김재동입니다. 김재동입니다. 오케이, 빨리, 오케이. 잘한다, 잘한다. 더 있어. 들어가야지, 오케이. 포트. 다음 두 달. 아브라크, 다 아브라. 고마. 아, 이거 뭐야. 넌, 또 가라. 아, 끝. 아, 끝. 아, 끝. 아니, 팀워크 너무 좋아. 팀워크 너무 좋아. 또 있는데. 마지막, 마지막. 바비킴 선배님. 오, 오, 오. 오, 오. 바비킴. 어, 바비킴. 오케이. 바비킴 선배님. 오, 오. 바비킴. 아, 이제 좀 주먹이 아픈 것 같아. 아니, 잘해, 잘해. 오케이, 잘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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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형, 형. 우리 갑니다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깨부수 짚어. 바비킴. 두 개미 아래. 워! 워! 들어와, 들어와. 잘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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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. 아, 용기가, 용기가. 잘해, 잘해, 잘해.